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 또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 뉴스 레유기 23장에서 25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기억하라 생각의 되새김은 창조와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라 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주요 절기는 안식일 안식년 신현이며 주요 명절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명절과 즐길 때 쉬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를 기억하고 되새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을 기억하고 되새김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생각하며 되새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처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일곱째 날에는 인간들도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준으로 안식년과 희년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을 되새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날 즉 애굽에서 종이었던 그들이 해방된 날 6월절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기준으로 50일이 되는 날 즉 애굽의 종이 아닌 가나한 땅에서 주인으로 그해의 첫 수확을 거두어 감사하는 날을 오순절 혹은 칠칠절 맥추절로 정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출애굽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 나라의 명절과 즐기는 시간 공간 인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경영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되새김해야 합니다 두번째 포인트 이스라엘의 절기문화는 모든 사람의 풍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제사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숫자대로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기반으로 소주를 거두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파가 그 숫자대로 땅을 분배받으면 그들은 그 땅에서 풍요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가나안 토지의 풍요를 기반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절기문화는 어느 특정 세력의 풍요가 아닌 모든 사람의 풍요로움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세번째 포인트 제사장은 백성들의 땅에 소출을 들고 하늘의 하나님을 매일 만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존재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5대 제사를 짐내하는 굵직굵직한 일도 하지만 재단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일과 같은 매일의 일에도 늘 충실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매일의 평범한 삶의 터전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름과 곡물 등의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은 회막에서 매일 등잔풀을 꺼뜨리지 않는 일과 매 안식일에 재단에 진설할 떡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회막에서 떨어진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름과 떡을 준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숨기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늘 함께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희년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절망이나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숫자대로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의 편제, 특정 집단의 진입장벽, 계층의 구분과 양극화 등 인간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미리 근본적인 대책을 주십니다 그것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입니다 안식일이 기본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안식년과 희년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 나라에서는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숫자대로 제비뽑아 분배받았던 각자의 원래 소유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지난 세월 사회의 약자였던 자들이 절망하거나 공동체로부터 이탈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희년이 되면 인간을 위해 끊임없이 소출을 내야 하는 땅까지도 원래 상태의 쉼을 누리고 가난 때문에 다른 이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가옥과 토지나 자신의 몸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레위기법 천년 후 에스라와 느에미아가 초막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초막절은 특히 출애굽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셋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랫동안 지킬 것이다 바로 이 레위기의 기록 천년 후 에스라와 느에미아 때의 귀한 공동체가 초막절을 말씀대로 지킵니다 레위기를 통해 주신 명절과 절기는 천년 후 느에미아 때에도 1500년이 지난 예수님 때까지도 기록대로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군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제 41일 레위기 23장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하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오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하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하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은 날 저녁은 여하의 유월절이오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하의 무교절이니 이랫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랫동안 여하께 화제를 드릴 것이오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달을 여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달을 흔드는 날에 일련되고 흠없는 순량을 여하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과로 10분의 2 에바를 여하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귀래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개수하여 새 소재를 여하께 드리되 너희의 조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오 이는 첫 요제로 여하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일련된 흠없는 어린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순량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하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재라 여하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제제를 드리며 일련된 어린 순량 두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오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의 어린양을 여하께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오 이것들은 여하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길이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료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하이니라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꼭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오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하께 화재를 드릴지니라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하께 화재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하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길이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리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셋날은 초막절이니 여하를 위하여 이랫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랫동안에 너희는 여하께 화재를 드릴 것이오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하께 화재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하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하께 화재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재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하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재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재물 외에 너희가 여하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셋날부터 이랫동안 여하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가와 종료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도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하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랫동안 여하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귀래라 너희는 일곱째 달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주를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하이니라 모시는 이와 같이 여하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레위기 24장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남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쳐둘지며 아론은 회막한 중국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하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길이라 그는 여하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에 바로 하여 여하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하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하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오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하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오 그의 아버지는 애국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하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술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하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오 여하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하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처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오 짐승을 처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민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레위기 25장 여호와께서 신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운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운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개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중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딸 열흘날은 속제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대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미니라 너희는 거리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물으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해를 개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에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졸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족 속의 성업 곧 그들의 소유의 성업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업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내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업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업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주인이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증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난한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급당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려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 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사무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다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에 싹궁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됩니라 그들은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야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류가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류가